안녕하세요. 문재희입니다.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2021 FNC 픽업스테이지 유스를 개최합니다. FNC 픽업스테이지 유스는 FNC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대상 전국 공채 오디션인데요. 올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개의 도시로 청소년 예비스타를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DB 송혜 보험과 함께하며 최고점을 수상하게 되면 광고 모델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2003년생부터 2010년생이면 문화지원을 안하고 FNC 캐스팅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 접수로 진행된다고 하니 접수 방법과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2021 FNC 픽업스테이지 유스 FNC에서 꿈을 이루고 싶은 청소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드리겠습니다. 문재희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